딸내미 용돈 110원이야 줘? 이미나 좀 해볼까? 싸가지가 없지 왜? 우리 딸내미가 싸가지가 없지? 아빠 용사야 인마! 제로 큐브 으흠 흐흐흐 자 오늘의 할 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 2 와 저희 게임 처음 합니다 자 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의 자식을 볼 때마다 보고싶다고 보고싶다고 부르지는 이름이 제니잖아요 자 제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은 송제니가 되겠네요 지상에 도시 있어 왕은 위세를 중여기고 사람들은 부유하여 마음이 그만해 위로는 하늘을 가벼이 여겨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며 아리로는 주세계 아니 아니 갑자기 딸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어? 어이 사고친 줄 할 거 아냐 야 용사 이미지 어떻게 할 거야 이씨 어이가 없네 어 그래 집사구나 어 그래 이번 달 스케줄? 너 구몬 학습진 했니? 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버니 이건가? 무사수의 딸에게 일을 시킨다 일을 시킨다라 아빠도 말이야 어? 우리 딸내미 때는 다 일을 했어요 아빠가 14살때부터 했으니까 딸내미는 세상 경험을 좀 더 빨리 하라고 지금부터 일을 좀 하자잉 아빠도 저 철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가죽들 키우고 어? 했어 어? 스케줄이 어 어 딸내미 어 돈 돈 맛있는 거 먹어 음 음 아 체력 올라갔으면 됐어 그래 야 시범 벌어왔네 다시 키우겠습니다 가서 성이 가서 신분이 높으실 효과가 오케이 음 문지기부터 제니 부인 뭐야 여튼 자 자 저는 이 제니를 로봇라 생각하고 키우겠습니다 우리 딸내미 로봇도 기쁨이 있으면 좋지 음 그럼 그럼 음 아직까지 표정이 좋구만 얘기나 좀 해볼까 음 싸가지가 없지 왜 우리 딸내미가 싸가지가 없지 아빠랑 할 얘기가 없어 아빠 용사야 인마 너 여신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건망자 건망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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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어 밥 줘 너 어차피 다 실패할 거잖아 어 다 알고 있어 엄마 일 제대로 하네 너 왜 일 제대로 하냐 처음에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었어 너 왜 잘하냐 딸내미 용돈 어 백심원이야 좋아 어 어디가 어 스테스 다 풀렸네 어 스테스 다 풀렸네 아 봉급 좋다 야 봉급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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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백 와 오백 골드 딸내미가 한 달 일하면은 오백 골드 벌었는데 올해 봉급이 오백 골드 딸내미 한 달 치랑 1년치가 비슷하네 이상하다 무술 제니야 미리 잘가 용사 딸인데 제니야 어? 칼퍽스 이길 수 있지 먼 거부터 바꿔 오케이 이 방침으로 딸내미가 실망한 표정 용사의 딸이면 튼튼해야지 강해야지 지지 말아야지 어디서 우리 딸내미 아빠가 말이야 아빠가 사실은 금수자야 알아? 아빠가 금수자야 딸내미 어? 아이고 좋지 좋지 아유 돈도 좋네 용돈? 아빠 돈 많아 줄게 잘 놀고 와 누구야? 누구야? 아 떠돌이 행사이? 좋 이것도 못 샀다고 아빠가 그지였어 봐 어? 이게 바로 금수주의 3 자 2cm 커졌어 미용사는 뭐야 감수성 어 내 근력! 기존 컸네 어? 근력이 이제 207이야 207 어? 체력 줄어드는 거 제니 다이어트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요향이 있어요? 요향이 있어요? 어라? 흠흠 흠흠 흠 흠 흠 이런 곤방지 칼로 쳐 칼로 쳐 칼로 쳐 모든 걸 잘하는 제니 말랩 제니 모든 걸 잘하는 제니 말랩 제니 지금 스탑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우리 딱 완전 천재인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딸내미 완전 천재라니까 지금 마법 기술 28 마력 23 천재인 거 모르네 완전 천잰데 어? 딸님이 예술이 기가 막히네 15대고서 빨리 저거 합 보내고 싶다 가출이야? 기가 기다려 미용 걸어요? 잘 다녀왔니? 가출? 어? 안돼! 안돼! 네! 그렇게 날아간 이 호기 트위치에도 놀러 올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흥 슬픈 감사합니다.